안녕하세요. 더 완벽한 수채화의 강사 김한나입니다. 이번 특강 시간에는 수채화 기법 중에서도 번지기 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번지기 보여드릴 텐데 저는 색상 조금 다양하게 써볼 거거든요. 이렇게 번지기도 마찬가지로 번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번지는 느낌이 들도록 수채화의 대표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을 충분히 사용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번진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연합이 낙폭게 낙폭 낙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늘의 느낌이나 꽃잎이나 여러가지 응용해볼 수가 있겠죠 느낌을 좀 지금 보여드리는 과정이고요 뭔가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안에서 약간 노란 기운도 번지도록 이렇게 번지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되시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아크릴로 이렇게 캔버스 위에 번지기를 해서 우주 표현하는 형식의 작업을 한때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품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재료 국한되지 않고 수채화도 번지기 가능하지만 아크릴이나 그런 재료로도 한번 시도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마르지 않은 부분에는 이렇게 하시면 이런 부분은 효과를 못 보시니까 번진다는 이런 부분 보시면 번진다는 느낌이 딱 맞게 떨어지죠 뭔가 싹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이런 번지는 느낌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번지기 효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구름이나 하늘 그리고 배경 우주 느낌 같은 거 한번 내보실 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